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화요일 화요일 지금이 오후 6시 9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나는 평일날에는 잘 녹화를 안합니다 대부분 내가 녹화하는 것은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 그렇게 주말에 노는 때 일을 안하고 놀 때 그때 녹화를 해서 올리거든요 평일날에는 내가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대로 해야 집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잘 녹화를 안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녹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러시아의 전신이 아니고 지금 러시아의 전신이 소련이다 그런데 우리가 소련하면 뭘부터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련하면 말이죠 과학부터 생각 떠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소련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앞섰던 나라예요 그래서 달궤도를 제일 먼저 달궤도를 도는 위성을 제일 먼저 쏘아 올린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소련이잖아요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을 태워가지고 달주의를 돌았단 말이죠 아니 달주의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주의를 도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최초로 인류 최초로 소련은 가가린이란 우주인을 태워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았다 거기에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냉전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소련이 뭘 했다 하면 미국이 금방 소식을 듣고 대책을 세우고 서로 그러니까 신경전을 벌일 테니까 그거를 냉전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련에서 우주에다가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았다 이런 뉴스가 퍼지니까 미국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미국이 있는 돈 없는 돈을 긁어막아가지고 전부 우주 개발에 아주 충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국가의 거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련보다 먼저 앞서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아폴로가 미국의 인공위성 아폴로가 릴람스토렁이 달에다가 발자국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주에 우주에 먼저 올라간 것은 소련인데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미국은 계속 엄청난 노력과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소련보다도 먼저 달에 인간의 발자국을 남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련이 시작을 했는데 우주에다 쏘아올리는 그 전만 해도 말이죠 소련이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태워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기 전에는 이 지구인이 말이죠 지구인이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구에는 대기권이 형성돼 있잖아요 공기가 지구를 뒤덮고 있잖아요 그런 공기하고 또 중력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없고 중력이 무중력 상태인 그런 공간에 처음으로 나간 것이 소련이다 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미국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마어마한 노력과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해가지고 달에다가 인간의 발자국을 최초로 남긴 것은 미국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하니 그렇게 소련은 과학기술이 참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5, 7년생인데 지금 참 본의 아니게 내가 내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내가 5, 7년생인데 말이죠 지금도 내가 기억에 생생한 게 내가 강원도 시골 촌놈인데 강원도 산골에서 그 초가집 그 토글구와 같은 초가집에 나와서 가지고 막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그때 국민학교 2학년 때인지 아마 내가 그거까지는 내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마당에 나와서 뛰어놀고 노는데 미국이 릴라함스톡이 암스토롱이 달에다가 이제 발자국을 남겼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가 떠들어간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그랬으니 그때 릴라함스토롱이 달에 가서 발자국을 남겼을 때 그때 내가 조금만 초등학교 2학년 때인지 그랬을 때니 그랬을 때인데 그러니 소련에서 우리 지구 궤도를 돌게 했던 그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전이었으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참 대단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기억에 생생한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릴라함스토롱이 달에 가서 걸어다니고 왔다 발자국을 남겼다 뭐 이런 천세계가 떠들어 가니까 우리 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사셨으면 아마 100세 가까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25년생이거든요 25년생 그러니까 100세 가까이 되셨죠 지금 살았다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릴라함스토롱이 달에 가서 걸어다니고 발자국을 남겼다고 떠들어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달에 가지도 않았으면서도 달에 간 것처럼 어떤 미국의 사막 지역 이런 데서 달에 간 것처럼 찍어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것들이 달에 가긴 무슨 달에 가 괜히 저렇게 찍어가지고 저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달에도 안 가고 달에 간 것처럼 뭐 사람 그 인기척이 없는 다른 곳에서 으슥한 곳에 가서 찍어가지고 달에 가다 이렇게 떠드는 거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 소련은 예전부터 과학기술이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보면 극총속 극총속 미사일을 제일 먼저 또 한 나라가 바로 소련이죠 그러니까 또 미국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극총속 미사일을 제일 먼저 소련이 만들고 러시아가 만들으니까 미국이 또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과학이라는 건 말이죠 상당히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과학은 앞서가고 거기다가 그 러시아의 과학이 앞서가니까 그 과학을 밑바탕으로 해서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서 앞서가는 게 러시아였다 그런데다가 러시아 하면 굉장히 또 영토가 거의 한 70% 러시아의 영토 70%는 다 얼음 땅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영토라는 게 러시아 영토라는 건 말이죠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넓이입니다 국토의 70%가 다 얼음 땅이다라고는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영토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런 그 엄청난 영토를 일개 국가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러시아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군대 무서운 나라 엄청난 영토와 엄청난 군사 엄청난 앞서가는 과학 최첨단 무기 뭐 이런 단어를 생각해 가지고 러시아라고 하면 아주 정말 대국적인 곱부터 집어먹어야 될 그런 무서운 나라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리 전쟁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깜짝 놀랐죠 얼마나 러시아가 상상위로 허술한가라는 걸 이번 기회에 이제 다 알게 된 겁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 러시아 군대가 러시아 군대 탱크라든가 이런 걸 노예캐를 보니까 거기에 러시아 군대의 식량 배급된 식량을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지가 5년 유통기한이 지난 지가 5년 전에 보급품을 러시아 병사들이 먹었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또 충격을 준 겁니다 러시아 하면 굉장히 최첨단 무기와 엄청난 군대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의외로 유통기한이 5년씩이나 지난 보급을 군대한테 줬다 참 너무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러시아하고는 딴 편이었다 그 외에도 러시아 군대가 지금 오는 거 보면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번에 나온 거 보면 러시아 군대가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고 호소란가 이걸 새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러시아라는 인식과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태와 이것이 너무나 천지차이다 그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말이죠 지금도 이 러시아 군대를 보면 말이죠 첨단 최첨단 무기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소련 시절부터 굉장히 과학이 앞서가 세계적으로 과학이 앞서가는 나라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학이 앞서가는 나라니까 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5년 5년씩이나 지난 그런 식품을 배급을 주니까 그 정도라니까 뭡니까 첨단 무기 최첨단 무기는 가지고 있지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거죠 기본이 안 돼 있다 그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어느 서양의 철학자가 하늘을 이렇게 별을 별만 보고 걷다가 땅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하늘 쳐다보고 별만 보면서 걷다가 개천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꼭 그런 식이라 첨단만 지향하다가 기본을 소홀히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자성으로 말한다면 사상 누각인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그거죠 기본이 튼튼하게 기본을 갖추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튼튼한 기반 기본 위에서 첨단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이 러시아 사람들이 첨단만 자꾸 하다가 첨단만 이렇게 자꾸 개발하고 하다가 기본을 소홀히 한 겁니다 기본을 소홀히 한 거예요 요즘에 내가 남들이 하는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또 나와서 하는 방송 있어요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그 양반이 군대에서도 장성급으로 아마 예편을 했나 봐요 그리고 상당히 최첨단 무기에 관한 지식 이런 게 상당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에 그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통신을 하는데 이 통신 무전기가 다 도청이 되는 그런 무전기라는 거야 중국제 무전기를 러시아 군대가 중국제 값싼 무전기를 가지고 다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통신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하는 얘기를 다 이제 도청을 한다고 하지 도청을 해가지고 아 너들이 어떻게 싸울 것이다 이런 걸 다 알아서 차려가지고 그 러시아 군대가 오는 길목 이런 걸 지키고 있다 이제 제블린 뭐 이런 거 가지고 공격을 해버린다고 했죠 그것만 봐도 그거잖아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기본이 안 돼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껴되겠지만 러시아는 과학이 발달한 나라니까 첨단 무기는 계속 최첨단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다고죠 통신 장비가 다 우크라이나 군대가 다 도청이 가능한 그런 통신 장비로 가지고 있고 또 병사들한테 5년씩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급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첨단은 같지만은 첨단은 달리지만은 기본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이것이 사자성어로 볼 때는 사자성어로 생각해 볼 때는 사상유각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천머리에도 내가 얘기하지만 평소에는 내가 평일 날에는 잘 녹화를 안 합니다 대부분 내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집중적으로 녹화를 해서 울리는데 오늘은 참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웃기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저렇게 첨단을 걷는 과학의 나라가 어떻게 또 기본을 그렇게 다지지 못했을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러시아의 면을 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일 날인데도 녹화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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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